3월 26일 따블 간초 입니다 간초를 이루어졌죠 땅깨라가 간초 프론트 간초 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 이루어졌죠 여기서 땅깨라는 땅깨로를 백으로 유도할 때는 왼손을 내려서 왼손을 내려주는게 훨씬 땅깨라가 편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주죠 네 오케이 간초 하는 발이 45도로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90도로 안들어가고 45도로 약간 틀어서 들어갑니다 간초를 유도할 때 땅깨라는 싹하다고 틀리게 땅깨라의 왼발 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왼손으로 더 이상 앞으로 못나가도록 제작해 주죠 왼손으로 더 이상 앞으로 못나가도록 제작해 주죠 이승한초를 4번 연습을 했습니다 이승한초를 4번 연습을 했습니다 이승한초를 4번 연습을 했습니다 한번 두번 세번 세번 네번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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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